KBS 신상까지도 받으셨구요 요즘에 내 편인 사람이라는 노래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계십니다 소개합니다 구한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계십니다 2018년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편인 사람과 함께 구한나 인사 드리겠습니다 내 편인 사람 어째 내 마음을 배춘 속 깊은 맘으로 내 편인 사람 어째 내 마음을 배춘 속 깊은 맘으로 그 말에 눈물이 날 것만 같다 아 바람이 난 타고 배춘 속 깊은 맘으로 내 편인 사람 배춘 속 깊은 맘으로 배춘 속 깊은 맘으로 배춘 속 깊은 맘으로 내 편인 사람 배춘 속 깊은 맘으로 배춘 속 깊은 맘으로 배춘 속 깊은 맘으로 배춘 속 깊은 맘으로 당신은 이제는 내 영사 당신은 당신은 예쁘나던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다 사랑이란 단어를 배워준 사람 그 수로도 참 내 편인 사람 사랑이란 단어를 배워준 사람 그 수로도 참 내 편인 사람 그 수로도 참 내 편인 사람 당신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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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확실히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많이 모이신 교회는 처음에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응집력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 추운 겨울에도 이렇게 모실 수 있어서 저희들은 고열하면서 정말 더더욱 행복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는 거 보니까 혹시 제 편이 아니신가요? 말씀하시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다 내 편이려니 하면서 지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메들리를 들려드릴 테니까 흥겨우시면 나와서 춤을 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지 Metro students along with спис기 nas neurot々 Peg nten uses Chun ются Sans 말 Ukraine eight tung tumor función